너만 부러겠어 혼자. 근데 어디에 있잖아. 저 지금 이쪽에. 야 너 데려갈 거야. 누나 있는데도 별로 안 멀어. 지금 야. 걔네가 너 데리러 가자고 난리야 지금. 왜 왜 왜. 뭐 고백하는 거야? 뭐야. 야 스키크폰이야 조심해. 야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. 왜 모르겠어. 상현호. 이 형. 어 다들 들을 수 있게 해 봐봐 이거를. 야 지금 수년을 해 봤으면 돼. 어 황수야. 예 형. 그런 생각 안 해봤니? 얼마나 우리가 강력해질지. 아니 짝이 안 맞잖아 일단. 아 뭐 짝이 맞아. 언제 맞았지 짝이. 야 진짜 짝인데 맞고 싶냐? 아 그래 그럼 이대로 가겠다 이거지. 이대로 가자. 박정 났어. 야 갖고 왔어. 미친놈 다 불렀 거야. 박정 났어 끝났다고. 그냥 아무것도. 야. 할 때까지 가보자. 좋다. 아퍼자 이 악마. 잠깐만 여긴가. 아 음악 음악 음악. 아 여기 드럼 드럼. 야 너 뭔데. 우리 지금 만나. 만나. 당장 만나. 당장 만나. 우리 지금 만나. 우리 지금 만나. 지금 나한테 만나자고 그러는 거 같은데. 어. 우리 지금 만나. 만나. 당장 만나. 당장 만나. 나의 물이 바뀌었을 때. 웃는지. 우는지. 난 몰라. 몰라 몰라. 난 절대로 몰라. 우리 지금 만나. 우리 지금 만나. 러시아. 우는지 между 심장. 너 때문에 또 미쳐. 오려만 웃어. lies. 우는지. 야 너. posso 고민하는 거 같은데. 너. 너. 또. 무섭지. 우리 지금 만나. 뭐야? 야 왕뚱스러워 쥐팔를 타보기 진짜 하나도 있어 이러네요 이러면서 쥐팔를 왜 보여주는거야? 쥐팔를 왜 보여주는거야? 얘기하면 알아 쥐팔를 옆에 둘테니까 타라고 나한테 왔어 단체로 왔어 정말 심하다 심해 너가 내가 이럴 때 발전적인 상황에서 형 저거 뭐야? 공정국이구만 문이 열려있어요 뭐라고요? 문이 열려있다고요 어디가 문이 열렸다고요? 저쪽이 자꾸 열려있다고요 아 잠깐만 여기 차를 막히니까 빨리 차려 빨리 타 뭐해 아 빨리 타 아 이거 차가 막히지마 에이 막상 종국이 형 보니까 또 하루 동안 힘들어지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잊지마 야 너를 첫번째로 들어 에헤이 빨리 와 형 타 아니 형 삐지는게 뭐야 무조건 방송하는데 삐지는게 타 일단 타 자 개리 타고 알겠습니다 지호 타고 빨리 타 빨리 차 빼 제 오둔말들 제 오둔말들 자 아이 빨리 타 형 아니 형 불쌍해 보여줘 아이 방수야 물론 어 야 야 야 야 아 쟤 봤어 아 그래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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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 잘했어 진짜 아니 아 아 아 아이 형 아 방수야 아 아 형 형 누구 있니 형 이름 되어봐 석심형 네가 사랑하는 형 사랑하는 형 이름은 뭐야 형 다시는 내 엉덩이 대서 엉덩이 대서 엉덩하지 않겠잖아 알았다 아 아 아 ınız